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숨은 공약이 있었습니다. 숨은 공약이 있었습니다. 공약이요? 태평군과 성형군이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험왕 시즌2가 시청률 4%가 넘으면 어떤 공약을 실천할 건가요? 저 개인으로요? 네. 우주랑 제가 아이돌 대슨포, 아이돌 대슨포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얘기한 시청률이 무려 4%를 넘어갔어요. 이게 저와 태평이가 아니고 원래는 태평이었는데 제가 절 물고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와의 약속을 어기겠다. 못 지키겠다. 자기는 안 하겠다. 자기만 빼겠다.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성형군과 태평군의 아이돌 댄스 함께 보자. 이기만 Só Christian, 우주일이 랑이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라이베가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리시아가의 호연을 알아보고 shall we come back to the tune by the tune by the tune by the tune by the tune. 어머니 박수님, 그리고 mamma,她의 목소리는 으아! 너무 좋아! 최신의! 그리시아의 가슴을 뛰잖아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하얀 예. 하얀 예. 어느 밤, 나 오늘 밤, 나 어느덤 나 아아! 와아! 득싱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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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벌려! 와아! 와아! 야 성현이 멋있어! 와아! 현지!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 아이아이 가 와아! 우선과 비가 없대! 우선과 비가 없대는데 하나! 둘! 셋! 넷!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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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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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벌써 땀이 나! 시작도 아닌데 땀이 나! 난 앉아 있었는데 땀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일은 실험한 시즌2 내일은 실험한 시즌2 세상에 레이 날씨가 신뢰!